야 이담 잠깐만 선배 저 잠깐 얘기 좀 어 그래 저기 난 한마디도 안 했어 네 정말 한마디도 안 하시던데요 화났어 야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이렇게 가면 어떡하냐 차라리 화 풀릴 때까지 때려 내가 다 맞을게 되세요 그럼 어? 되시라고요 얼굴 셋째동안 안 되시면 아무데나 칩니다 하나 둘 아니 야 잠깐만 셋 선배한테 사과받을 일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은 그냥 듣고만 있어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좀 말해 아이스크림 이야기 에이징이 영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